샤인 학술 대회 지난 8월부터 2018 샤인 학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샤인 학술 대회가 우리나라 치과계에서 가장 큰 학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 샤인 학술 대회 화이팅! 샤인 학술 대회는 개원이들을 위한 학술 대회입니다 개원이들이 임상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님과 여러 학술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대주제 아래 훌륭한 연자분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신 분들께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개원과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많은 학술 위원들이 모여서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올 한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저희들이 먼저 고민해서 열심히 모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샤인학술 대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학술 위원분들과 또 뛰어난 연자분들께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연 만들어서 치과의 세대들에게 기여하는 게 샤인학술 대회의 모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강연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강연 많이 준비했습니다 부디 많이 오셔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